이제 그렇듯 하루마침 이른 시간 되면 마치 마신창이 올라 뿔을 찾아 헤매다 보면 어느새 저기 날아가는 족쇄 어느 세월 따라잡지 않은 생각만 요요와 족쇄 채워둔 난 벙어이가 돼 이렇게 하니 잡는 족쇄 도저히 다 먹지 마신다는 생각 그는 일도 많다 여러 가지 첨단을 만들고 눈을 감상해주는 그런 느낌 그는 그는 그의 한 달을 넓은 흔한을 그릇을 한 달을 해서 그는 그의 한 달이 그는 그의 한 달을 그의 한 달을 해서 그는 그의 한 달을 해서 그의 한 달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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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Korean pear, really huge but very delicious. And this is some delicious grapes. 먹어봐, 맛있어. 강보야 밈! 입장!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네 어떡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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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야 뭐야 어머 이거 뭐야? 아이스크림 하하 오오오오 그래도 emon 얘는 눈을 감기 떨리네 아야? 엄마 생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의 AirBnB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의 일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는 제 메이크업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좋은 하루에 왔다 오늘의 하루에 왔다 너무 추워하고 싶다 하지만, 좋은 하루에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왔다 그리고, 바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와와 함께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워낙에 업로드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되면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억에 있는지 이 한국의 기억에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내 second culture 내 second home 그래서 저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은 주석 그리고 우리는 그 seafood market에 지금 정말 기대되면 그리고 또 내 할머니에 그리고 좋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ppy Chuseok! So it's Chuseok again and we came to the fish market in Gunsan again just like last year and we just wanted to get some fresh fish and some fresh crabs and fresh shrimps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여 It's the first time for my boyfriend seeing this so it's really exciting for us to be here and everything smells like fish so really delicious Let's enjoy it! We don't know how to go So I'm going to cook for the fish I'm going to cook for the fish It's my day It's everyone I'm going to cook for ice We're going to cook for different hymns Let's go to the fish We're going to cook for another 이거 맛있어? 머리에 수분이 없어야지 이렇게 해도 맛있어 너무 좋아 앞에 짠 짠 짠 치아 짠 짠 자 짠 짠 짠 짠 짠 한국어는 한국아리에서 사이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국말은 잘하네 사실은 한국어로도 잘하네 한국어로는 많이 먹었어요 한 번 먹기엔 하야만 하네요 한국어로 맛있어 한국어로도 맛있게 먹었죠 잘 먹었죠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저녁에 일을 가고 이곳에 가서 뇌마가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가фе의 가фе 작년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오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오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사실, 이 가фе가 좀 더 refreshing합니다. 네, 근데 이 가фе는 가фе입니다. 네, 이 가фе는 가фе입니다. 그래서, 렛츠 고! 애교 카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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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안녕. I'm really excited to taste how the birinbap tastes here. I think I was wrong English, but you're very excited. Yay. How is it? It's the best.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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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 singer. I love it. I love it. 지난번 꿈처럼 세상의 몸이 또 우리도 꿈처럼 끝처럼 내 공주 꿈이 나를 만들던 그렇게 마음대로 freestyle 랩을 하면서 머릿속에 암튼 활개치는 말 상연한 깨를 그대로 예뻐달면서 좋아한 이상의 한 변에다 변에다 상연한 지내